이동폭풍 상황 발생 관내 순마 싹 끌고 모아 자 왕린들 이제 시작하시죠 너도 해봐 미창현 도전 되자고 하면 도전이 오는 거 병이라니까 고객님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재철 씨 저희 트랙 앞에서 발생한 사고라 제가 요감스럽고 제가 뺑소녀라고만 얘기했지 트랙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일단 나대고 보는 게 네 방식인가 본데 얼마나 흡신하는데 100% 내가 너 같은 자켓을 잘 알거든 속도가 전부인 줄 아는 새끼들 동재철 어디로 찔지 모르는 놈이야 블랙박스 확보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